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신축년 새해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대한 시민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결속력은 한창 강화되었고 시민의 연대의식 또한 보다 끈끈해졌습니다.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연대와 협력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새해에도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행복하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